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원입니다. Hey guys, 대건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전혜원의 한 문장 오늘도 한번 같이 하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혜원의 한 문장 하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이버와 TV캐스트가 또 며칠 전에 메인에 노출이 됐었어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또 운영자님 덕분에 메인에 노출이 됐었는데요. 덕분에 그 영향상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뭐 아물도록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 뭐를 준비를 해봤는고 하니 주말 다들 보내셨죠? 바이더웨이. 호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표현은 이제 날씨 관련된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것도 옛날에 전혜원의 한 문장에서 많이 달았었는데 요새는 또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쉬운데 일단 말 입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자꾸 추워지네. 날씨 계속 추워지네 정도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Because winter is coming.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영어로 메타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guys.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오늘의 표현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By the way, I have to say that I'm sorry again for not shaming today. 면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pologiz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 보시면 It's getting colder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풀어보면 It is getting colder 이렇게 되는데요. 날씨 같은 거 표현할 때 이제 가짜 주고 it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it is 이런 식으로 문장에 출발을 했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개똥사 G.E.T. 이 개똥사의 특별한 성질 다양한 성질 중에 한 개가 무엇인가 하니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느낌 어떤 비컴한다라는 느낌을 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날씨가 colder 콜드 자체에다 이해할 때를 박아갖고 비교코 명태로 맹글었죠. 더 추워지는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가 썼고요. 당연히 뭐 그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알게 모르게 뭐 며칠 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lder해진다라는 거죠. colder, c-o-l-d-e-r입니다. For those of you who didn't know the spell of it, this is it. 아직 스펙링이 이거예요. colder 이렇게 되는 거고 getting colder 그럼 되거나 it is get colder는 안 되는 거가 네, 그건 안 돼요. I'm sorry, but that is not possible. Because to form a sentence, to form a complete sentence, we only need a verb. We're just gonna need a verb. Not two verbs or three verbs, whatever. 동사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문장을 이제 완성을 하려면은. 그래서 is라고 이미 동사 카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시란 애를 ing 박아서 아닌 애로 맹글어준 거예요. 그래서 it is getting colder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실 때는 it is을 그냥 축약하셔서 깔끔하게 it's getting colder it's getting colde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Why don't you guys be feeling like to me? 한 번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갑니다. 듣고 따라 하세요. 어우야, 날씨가 이제 추워지네. it's getting colder 그렇죠? 한 번 더 제가 하는 거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어우야, 이제는 야, 어우, 이렇게 이래 입고 나오면 안 되겠다. 위에 뭐 좀 걸쳐야겠다. 날이 또 추워지네. it's getting colder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응, 그래, 너는 춥게라. 난 듣고 앉아 있을게. 그러지 마세요. 그만 듭니다. 개코도 뭐 의미 없습니다. if you don't repeat after me, what's the point of watching this video?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과 한번 배워봤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 아니,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내용 붙일 거는 보면은 it's getting colder I think I should I think I should go back home and then wear something else. 네, 이제 집에 가서 I think I should go back home 다시 집에 가서 and wear a jacket 해도 되겠다. wear a jacket 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점퍼 좀 재킷 좀 걸쳐야겠다. 아니면 wear something else. 아니면 wear a light jacket 뭐 가벼운 재킷이라도 좀 입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뒤에 얼마든지 내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잇? 자, 이걸 잘 챙겨가시고요. 콜도 나온 김에 이것도 좀 간단하게 여러분, 소중한 시간 좀 뺏겠습니다. 콜도 나온 김에 한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I got cold fee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et cold feet 이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get 동사 쓰시고 cold feet feet F-E-D 발이에요, 발. 그래서 콜도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디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초조해지고 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걸 정리 한번 나랑 같이 볼래요. 이게 뭐냐면 to get cold feet means no longer want to continue what you intended or have started to do because nervous or afraid 뭔가 좀 초조해지고 겁이 나서 뭔가 하고자 했던 거를 아니면 시작했던 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일 때 cold feet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Do you still want to do this parachute jump or are you getting cold feet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거 parachute parachute는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이렇게 쭉 뛰어내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좀 겁이 나시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get cold feet 이라는 표현 자체도 일단 이러면 한번 건져놓으시고 맛보기로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사이즈 봐서 또 이 표현으로 또 문장 대표 문장 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et cold feet did you get cold feet are you getting cold feet 좀 쫄리나 약간 좀 겁나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 무대 같은 거 올라갈 때에 I'm getting cold feet I can't do this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만만하겠죠. 무대에 가야 돼요. you're about to go on to the stage go on to the stage but suddenly you are becoming really nervous in that case you might want to say I'm getting cold feet I just don't want to do it again sorry I just don't want to do it 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nyways 오늘도 좀 긴 시간 여러분들 시간 뺏었습니다. 두 문장 우리 오늘 챙겼죠. 첫 번째는 It's getting colder It's getting colder out there It's getting colder I think I should go back home and wear a light jacket wear something else 이렇게 배워봤고 두 번째는 get cold feet 이라는 그 그 이디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That's it 오늘은 여기까지 수두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추천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to m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게